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어극사 김동경입니다. 좋았던 갑니다. 보통 우리가 어려운 거를 모르면 어려운 것 때문에 모른다고 그렇지 않고 아주 쉬운 것 때문에 그 갭이 존재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걸 제가 끊어줄 테니까 지금부터 1탄부터 차근차근 올라갑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자, 오늘 알 건 뭐냐면 얘랑 얘랑 같은 단어였다는 거예요. 얘랑, 얘랑, 얘가 같은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모양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얘와 얘를 혼용으로 썼어요. 그러다가 사전이 만들어지면서 얘는 뭐로 갔어? 그렇죠. 자음으로 갔고 얘는 모음으로 간 것뿐이야. 그리고 얘도 뭐야? 더블유라고 하잖아요. 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적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적어요, 모양을. 그럼 이제 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와인은 다 알고 있죠, 와인. 그치? 좋았던. 얘가 포도주야. 포도주. 그러면은 다 알아요. 당연히 얘가 먼저 있었겠죠, 그쵸? 얘는 포도나무야. 포도나무에서 포도주가 나왔겠죠. 어, 그치? 얘는 하나고 얘는 두 개인 거죠. 그리고 포도나무는 막 얽히고 섬켜있어. 그래서 넝풀식물이라고도 해요. 넝풀식물. 이렇게. 됐습니까? 얘를 외우면 얘를 거저 외울 수 있죠, 거꾸로. 됐습니까? 확인해보시고. 옆으로 갈게요. 자, 얘는 뭐에서 나왔냐면, 봐봐. 잘 봐. 얘가 지금, 얘가 이렇게 돼있죠. 얘는 이렇게 돼있죠. 얘가 이렇게 돼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쉬운 단어는 뭐가? 레볼루션 정도일까요, 레볼루션? 얘가 혁명이에요, 혁명. 혁명. 그럼 만약에 레볼루션을 몰라. 그러면 여기 자동차 중에서 좋은 자동차가 있어요. 잘 굴러다니는 자동차. 그쵸? 그 자동차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 둘, 셋. 볼보. 외제차인데, 볼보. 그래서 얘가 뭐냐? 잘 굴러다닌다. 이 볼보라는 단어가 잘 굴러가. 우리 자동차 잘 굴러가.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봐봐. 이걸 빼봤더니 얘랑 얘랑 똑같죠. 사운드 변형법칙도 이제 필수 편에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그래서 얘가 영어로 뭐냐면 아, 잘 굴러가. 잘 굴러가. 회전하다라는 말 씁니다. 회전하다. 저랑 같이 이제 수업을 들은 친구는 알겠지만 린을 뭐라고 그래? 진짜? 제대, 회복. 회자를 많이 살리잖아요. 회. 회자. 그래서 막 회전하다. 잘 굴러가. 회전하다. 회전하다. 됐습니까? 확인해보시고. 그럼 얘가 영어로 혁명이야. 혁명. 혁명도 돌리는 거죠. 그쵸? 근데 반대로 돌리는 거지. 이렇게 돌려가고 있는 걸 이렇게 돌리는 게 혁명이야. 그럼 봐봐. 다 비슷한 단어에서 나왔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영어로 뭐야? 혁명활동을 하다죠. 뭐라고 한다? 시작. 혁명확독을 하다. 혁명활동. 그럼 얘가 회전하다. 혁명활동. 집중. 그럼 얘가 좀 더 의역적 개념이죠. 철자가 짧으면 얘는 회전하다. 혁명. 뭐에서 나왔다? 자동차 볼보. 돌아가 회전하다. 그 다음에 얘는 뭐 혁명활동을 하다. 혁명. 이렇게 가는 거죠. 자동차 볼보이면 알 수가 있죠. 회전. 회전. 좋습니다. 돌아갑니다. 자, 여기가 볼까요? 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이런 단어가 수능에 있을 수 있어요. 미셔네리만 나오는 게 아니야. 선지자만. 예언자에서 비저네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비저네리. 비전이 뭐야? 시야. 시각. 미래상 이런 거거든. 미래. 미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얘가 예언자. 예언자라는 뉘앙스인데. 그럼 왜 그러냐면 얘가 현명하냐. 와이즈가. 왜? 얘랑 얘랑 같은 거니까. 그럼 현명한 사람이 예언자 맞죠? 현명한 사람이 예언자 맞잖아. 와이즈가 현명한. 됐습니까? 예언자. 그러면 이게 두 개가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지금 계속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옆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들 뉘우가 새롭다죠? 새로운. 나우가 지금이에요. 지금이 새로운 거죠. 근데 봐. 노바. 자, 집중. 어려웠죠? 노바. 하나로 바뀌었죠? 얘가 신성이야. 새롭다니까 한자로 선자로 된 거야. 신성. 노바. 됐습니까? 그러면 노바. 나비스의 뜻은 뭐냐면 신참이야. 신참. 잘 못한다 이거야. 신참. 오. 아, 이런 거 알면 좋구나. 뉘우. 아, 그럼 얘랑 얘랑 바뀔 수가 지금 있구나. 이렇게. 신. 그래서 이노베이션, 레노베이션 하면 뭐가 돼? 혁신이에요. 새롭다. 뉘우. 혁신. 노바. 노바 다 보이죠? 혁신. 강조.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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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으로 갑니다. 자, 인빈서블 이 영어로 뭐냐면 자, 강사들이 무적이라고 가르쳐요. 무적을. 좋았던? 이 정도 좋아. 하지만 원래 원칙은 뭐냐. 대부분의 강사에 무적이라고 하죠. 이길 수 없는. 자, 이기다 어디 있어. win. 이길 수 있는. 뭐 말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이길 수 없는. 이길 수 없으니까 무적을. 됐나요? 집중. 자,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잘 봐. 자, 이거 볼까? 다시 한 번. 자, 단어를 얘와 얘와 얘가 현대어는 다 나누어져 있지만 옛날에는 같은 언어였고 이 두 개 중에서 얘가 사전이 만들어지면서 얘는 뭐라? 모음으로 가고 얘는 자음으로 가고 얘는 모음으로 갔다 이거야. 됐습니까? 이런 걸 알면은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단어 공부할 때 너무 좋아. 좋아졌던.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하나하나씩 좀 해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성하고 친구들이 좀 부족한 부분 있잖아요. 근데 많이 부족한 게 아니야. 보면은. 요거만 탁 건드려도 다 얘기를 하는. 그래서 요렇게는 차근차근 해줄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영어 단어는 영어는 남의 나라만이니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제가 쉽게, 좀 더 쉽게, 좀 더 쉽게, 더 쉽게 차근차근 설명할 걸 약속합니다. 오늘은 뭐다고? 요거만 기억해달라는 거. 요거만. 알겠지?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볼게. 자, 볼게. 자, 갑니다. 자, 확인 보세요. 자, 됐습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한 번 하고 마칠게. 갑니다. 자, 와인이 포도주야. 와인은 뭐라고 한다? 시작. 포도, 나무, 좋았던. 또는 뭐야? 농풀, 식물, 좋았던. 옆으로 갑니다. 자, 자동차 볼보. 잘 굴러가. 얘가 영어로 뭐야? 막 굴러가는 거. 시작. 회전하다. 얘는 의역을 해야 돼. 시작. 자, 혁명 활동을 하다. 명세 때 혁명. 잘 굴러가는 거. 자, 와이즈가 혁명 아니야. 혁명한 사람, 비전, 시야가 넓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야? 비전ary. 뭐가 돼? 시작. 예언자. 선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옆으로 갑니다. new, now, nova. 시작. 신성. 나비스가 영어로 뭐가 돼? 시작. 신참. 원래 얘가 Vice야. 새로운 데 별거 아니라 이거야. 악이야.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지. 신참. 또는 신출내기. 그럼 Innovation, Renovation. 신참. 혁신. 됐습니까? 혁신. 자, 마지막입니다. 얘가 Win이 될 수 있다고 했죠? 이길 수 없는. 시작. 이길 수 없는. 뜻이 뭐가 돼? 시작. 무적의. 잘했던, 수고했던, 좋았던.